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인내심이 점차 한계에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라의 거사인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이러한 시기에 아주 알맞은 책을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또 그러한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부정부패는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오늘은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며 잠들 책은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입니다. 책 낭독을 위해서 작가님과 연락했을 때 굉장히 유쾌하게 대화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 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는 굳건한 주춧돌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춧돌 말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설령 때로는 역사 앞에서 미심쩍은 머뭇거림이 들지라도 말이죠.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조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긴급재난지원금, 진휼 진휼이란 천재지변이나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곡식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난지원금이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그저 무력해지고 맙니다. 날씨 예측과 재난을 대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어려웠던 조선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더욱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천재지변의 피해를 피부로 느꼈을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무수히 많이 남아있는 천재지변 기록들은 마치 조선을 이불 밖은 위험한 시절처럼 여기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진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2949건의 기사가 검색됩니다. 특히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세종영조정조재위기 그리고 역대급 기근이 있었던 현종과 숙종재위기는 진휼이 국책사업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었죠. 진휼과 비슷한 구민, 구제, 진제 등으로 검색하면 기사의 양은 더 늘어납니다. 조선은 정말로 진휼의 진심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천재지변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들에게 진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업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진휼 담당관인 진휼사와 담당 부처 진휼청의 권한은 막강했죠. 진휼청 조직 구성만 봐도 그들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호조판서, 인사권을 책임지는 이조판서, 군량 및 책임자인 병조판서,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이 되는 인사 3명이 함께 일했을 정도이니까요. 진휼청의 중요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급선무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령을 비롯한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까지 갖춘 전천후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급 재난이 불어닥쳤던 시기들의 진휼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1445년 세종 27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정은 진휼에 전력을 다하여 21만 7천 세대에 273만 8천 석의 곡식을 무상 지급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한 가족을 4인으로만 잡아도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1400년대 조선의 인구가 580만여 명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인구의 13%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아사를 피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95년 정조 19년에는 550만 명에게 330석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총인구 730만여 명 중 5%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 부분 추정이지만 곡물 무상 지급으로 생명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진휼 정책은 체제 안정을 위한 최후의 필살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자유낙하하던 19세기에도 진휼 기록은 무수히 많습니다. 진휼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조선의 백성 중 누군가가 고려말 시즌2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료급식소 사업 시식 조선 조정은 시식, 즉 무료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당시 밥을 구걸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에게 절이나 관청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는 아주 오랜 관습이 있었는데요. 조선은 이런 관습을 정책으로 발전시켜 진제소 또는 설죽소라는 임시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각 지역 관할을 중심으로 흉년이 들 때마다 무상급식사업을 진행했죠. 무료급식소는 중대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숙종시대에는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도였죠. 그런데 시식사업은 진행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급식 문제입니다. 1696년 1월 25일 숙종실록의 내용입니다. 왕이 말했다. 지난번에 무료급식소에 사람을 보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주는 죽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는 죽에 밥알이 꽤 많아서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주는지 궁금해서 이번에 사람을 또 보내어 죽을 받아왔더니만 물에 밥풀떼기가 스친 수준이었다. 계속 이따위로 하면 설죽소를 설치한 취지가 다 망가질 것이다. 또 백성들이 이런 걸 먹고 어떻게 기운을 회복할 수 있겠나? 설죽소 책임자들에게 내 말을 엄중히 전하라. 숙종은 설죽소를 설치한 후 직접 사람을 보내 죽을 받아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먹을만 했죠. 그런데 죽의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까 걱정했던 숙종은 다시 몰래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번에 받아온 죽은 죽이 아니라 바바를 고명 수준으로 넣은 물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죽을 받아들고 네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한성갈하던 숙종이었으니 담당자들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기록이 부족한 까닭에 이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간에서 누군가가 해먹었을 수도 있죠. 오늘날 군부대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비역들이 보나마나 누가 해먹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직접 감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이번에는 또 다른 폐단이 생깁니다. 바로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거지 근성이라는 인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1547년 5월 25일 명종실록에 실린 내용입니다. 진휼 담당자가 보고했다. 가끔 중앙부서에서 무료급식소로 감찰이 내려오는데 담당관리들이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 밥을 먹으려고 모여든 백성들을 오히려 막아서고 나아가 그들을 죄인처럼 취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러워서 안 먹겠다며 급식소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회복지법안이나 정책이 마련되면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모든 업무가 몰리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야 할 담당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을 미루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거죠. 1547년, 명종 2년, 무료급식소의 일부 관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툭하면 내려오는 감찰관에게 트집 잡히기 싫어 아예 일거리를 줄여버렸던 것이죠. 무상급식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을 범죄자나 거지처럼 막대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백성들은 무상급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요. 조선의 무료급식소 풍경은 우리 시대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논의와 어딘가 유사한 맥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 모두 배고픈 자에게는 마땅히 밥과 죽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당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했죠. 그것이 우리 시대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업은 일시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모든 왕대에 걸쳐 꾸준히 집행되었지만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죠. 아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염병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거나 서울의 식량난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무료급식소 사업은 점차 마른 곡식을 지급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대신 사찰이나 넉넉한 양방가가 직접 죽이나 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이후로는 무료급식소가 국가사업으로 더 확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슬쩍하는 자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된 이유로 도덕적 해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대표적인 예로 들죠.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지급하면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도 재정고갈 우려와 더불어 도덕적 해의가 근거로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대 복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까닭으로 모두 하나같이 부패를 꼽았습니다. 관료제의 부패가 백성의 삶을 망쳤다고 평가했죠. 부패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역진성의 문제가 심화됐고 빈부격차가 월등하게 벌어졌다면서요. 국민연금, 실업급여, 무상급식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도 복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 복지 정책의 부패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사례를 통해 왜 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망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부패 요인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어째서 그것이 나쁜 행위임을 알면서도 부패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부패 대명사 아전 이제는 탐관오리라고도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지방관 백성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아전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이서 그들이야말로 조선의 운영자가 아니었을까 하구요. 판소리나 전래동화에서 그들은 사또에게 그저 굽신거리다가 백성 앞에만 서면 악독하기 짝이 없어지는 전형적인 강양약강의 소인배로 그려집니다. 보통 이들은 조연이고 암행어사나 지나가는 선비, 스님 등 이서의 대척점에 있는 군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화면을 장악하며 주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서 역시 역사의 찐 주인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통틀어서 이서, 아전, 향리, 서리 등이 있고 직책이나 신분에 따라 호장, 기관, 의생, 율생, 공생, 서원, 통인 등으로 나뉘죠. 이보다 더 복잡하게 나눈 기록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충 나쁜 이방놈으로 퉁쳐버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란일의 구석구석을 담당한 최전방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토지조사, 세무조사, 세금징수, 복지정책 집행, 병역 및 부역 징발, 토목사업의 추진, 국가지정구역 관리, 도로 수리, 판결문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 공문 작성 등의 지역의 일반 행정과 경찰 행정, 사법 행정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면 지방관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죠. 더욱이 세습을 통해 대를 물려가면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명 한 명이 다 스페셜 에이전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현대의 행정센터 직원들과 동격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사람들이고 일부는 과거 유력한 호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성격은 공무원인 동시에 이장 조합장, 아파트 주민 회장, 심지어는 시의원과도 비슷합니다. 오른손으로 공무를 처리하면서 왼손으로는 이권을 나누는 존재들이죠. 조선 초기, 조정은 지방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서계층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월급도 주지 않았고 수령을 고발할 수 없게 했으며 지방관에게 이들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세력이 움츠러드는가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전국의 지방관이 오히려 아전계층에 쩔쩔매면서 공생하는 관계로 돌변하죠. 중인 계급이었던 이들은 직책을 돌아가면서 역임했는데요. 18세기 후반에는 이 자리를 꾀차기 위해 온갖 곤모술수와 암투가 벌어집니다. 어찌나 이권이 막대했는지 양반이 자발적으로 이서가 되기까지도 했죠. 원래 아전은 선출되는 순간부터 퇴임할 때까지 유향소, 즉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기구와 지방관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지나면서 이서 집단이 유향소도 접수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사람도 뽑고 수령에게 인준만 받는 그런 체계가 되었죠. 실록에서부터 개인의 일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기록에는 이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양한 행정부문을 처리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반드시 끼어들어 이익을 만들어냈죠. 그 창의성만큼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전 극혐주의자 정약용은 그들의 신출 규모란 활약을 간사한 계획을 다 파악할 방법이 없다라고 글로 고발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에 재구성하여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전들이 장난을 치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르러 모두 다 적을 수도 없다. 첫 번째, 거짓 보고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징수하여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수령에게 말한다. 백성들이 사정이 어려워 더는 곡식을 거둘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인사평가에서 분리해지실 텐데 일단 보고서부터 만들어 올리고 차후에 천천히 걷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시세차익 착복 시세차익을 착복하기 전 먼저 사또를 꼬드긴다. 사또는 아전의 달콤한 말을 중언이라 믿고 꼬임에 넘어가 버린다. 이후 아전은 뒤에서 말한다. 사또가 천석을 팔면 나도 천석을 팔 것이네. 사또의 썩은 냄새로 내 썩은 냄새를 숨기는 것이지. 이후로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들은 사또의 썩은 냄새로 다 감춰지는 것이지. 세 번째,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 환국을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는 두 가지이다. 수령과 한통속이 되어 추가 지급을 하거나 아전이 수령을 속이고 제멋대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거짓 지급이다. 위에서 환국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고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면 창고를 열지 않는다. 다섯 번째, 반띵 마을 대표가 환국을 받으러 오면 아전은 그를 따로 불러내어 은밀히 속삭인다. 자네가 신청한 곡식이 40석인데 창고에 쌓을 상태가 영 안 좋아서 따지고 보면 20석밖에 안 되네. 이대로라면 자네는 20석도 안 되는 곡식을 받고 40석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하네. 아이고, 그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40석 중에 20석을 나한테 넘기면 어떤가 그 20석 분량의 이자는 내가 내겠네. 그러면 조야,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마을 대표와도 똑같이 계약한다. 열 곳과 계약하면 총 200석을 앉아서 꿀꺽하는 셈이다. 물론 나눠줄 곡식의 질이 나쁘다는 것은 애초부터 거짓말이었다. 여섯 번째, 저장량 빼돌리기 창고 결산을 마치고 나면 밤늦게 아전이 몰래 창고로 들어와 곡식을 빼낸다. 빼낸 분량만큼 쭉 정의를 채워 장부를 맞춘다. 이런 방식으로 심하면 3분의 2까지 해먹는다. 일곱 번째는 부실한 지급이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곡식은 질 나쁜 곡식으로만 준다. 질 좋은 곡식은 자기가 이용한다. 그러고서 이자를 받을 땐 좋은 곡식으로만 받는다. 여덟 번째, 빛한감 악용 흉년이 심하게 들면 나라에서 환곡의 원금과 이자를 당감해 준다. 경험 많은 아저는 곧 당감이 있을 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백성들에게 곡식을 뜯어낸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을 구타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 모든 일은 수령에게는 비밀로 한다. 그렇게 뜯어낸 곡식을 모두 제 주머니에 넣고 당감 공문이 내려오면 말한다. 다른 동네는 곡식을 모두 환수했는데 우리 고울만 미수곡이 너무 많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감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니 다행입니다. 대략 절반만 소개했지만 우리 시대에서 마주해왔던 각종 부패 사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직권을 오납용하고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르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까지 목민심서가 그리는 아전의 모습은 꼭 마피아의 카르텔과 같죠.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전들이 얼마나 해먹었기에 나라 재정이 거덜날 정도였을까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봅니다. 1736년 영조 12년 남원현감의 보고서입니다. 이번 재고 조사에서 향리 강처징이 쌀 250여석과 볍씨 300석 등을 횡령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하니 강처징이 1731년부터 1735년까지 횡령한 누적량이 무려 1155석에 이르렀습니다. 향리들이 각 지역에서 곡식을 횡령하는 일이 종종 있다지만 강처징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 당장 목을 잘라야겠으나 이 막대한 양을 어떻게든 환수해야 함으로 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의 아전 강처징이 수년간 환곡을 횡령합니다. 그 양은 무려 1000석이 넘었죠. 1794년 정조 18년 기록에 의하면 흉년이 든 남원 지역을 구휼하는데 1460석의 곡식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즉 강처징이 횡령한 양은 수개월 동안 고울한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횡령 스케일에 현감은 아연실색합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부정을 저질러 왔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전현직 현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국법에 따라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했지만 횡령한 곡식들을 받아내기 위해 현감은 일단 강처징을 감옥에 가둬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횡령이 무려 4년간이나 들키지 않았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또 그 많던 곡식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현감은 곡식을 내놓으라며 강처징을 닥달하지만 강처징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태를 질질 끌고 가죠. 그는 알았을 겁니다. 빼돌린 곡식을 반환하는 날이 곧 자신의 재산날이라는 것을요. 결국 강처징은 탈옥을 꾀합니다. 1736년 11월 20일 남원현첩 보이문 성책 감옥에 갇혀있는 강처징이 나라 곡식을 횡령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의 모친과 함께 야반도주한 것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강처징 역시 타로칼김새가 있어 더욱 엄하게 가두었습니다. 또한 추격대를 보내 강처징의 아내와 그 모친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두 사람을 체포하여 압송해오는 길에 도적들이 숨어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군사 백여명을 동원해 포위하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수는 18명으로 모두 강처징의 처남 김기재를 비롯한 강처징 처가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신문을 하니 이들은 죄인을 빼돌리기 위해 이를 공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강처징의 타로그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강처징이 옥에 갇힌 며칠 뒤 갑자기 강처징의 아내와 그녀의 노모가 이웃 동네에 사는 다른 이서의 집으로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강처징인데 왜 굳이 그들까지 도망가야 했을까요? 영모죄가 아니면 연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선의 국법이었는데요. 여러모로 의심스럽던 형감은 추격대를 보내 두 사람을 압송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장괴한들이 잠복해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 이들을 역으로 포위한 뒤 모두 잡아오죠. 이들은 강처징 처가 쪽 사람들이었고 강처징을 빼내기 위해 모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 역시 강처징과 함께 나라 곡식을 횡령해온 것이 아닐까요? 이들이 모두 잡히자 처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모든 수상한 행동은 강처징이 빼돌린 곡식을 처가 마을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죠.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라 강처징에게는 즉시 사형이 선고되지만 도망간 사람들을 체포하고 곡식을 환수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수사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었죠. 남원 현감은 해당 지역 지방관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좀처럼 공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향소, 즉 주민자치회의 협의회장 이한상이라는 인물이 지속해서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기록은 한쪽의 일방적인 기록이기에 모든 사실을 면밀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처징의 처가가 얽혀있고 유향소 대표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언급을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얽혀있는 뿌리 깊은 조직범죄로 보입니다. 강처징 게이트라 불러도 손색이 없죠. 조선의 지식인들은 아전의 횡령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군이 걸려있다며 각자 나름의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진휼과 환곡이라는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는 매년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이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도 모두 이서층의 부패 때문에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으니 지식인들에게 있어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곧 국가를 바로잡는 일과도 같았죠. 그들이 제시한 해법들을 보면 왜 아저는 부패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이와 유성용 등은 이것의 문제를 열정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전이 자꾸 사리사육을 채우려 드는 것은 애초에 열정패이 때문이다. 그러니 당당히 녹봉을 높이자 정약용과 이덕형 등은 고인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전이 자기 직을 세습하고 또 직을 차지하기 위해 파벌을 만들어 싸우는 것을 보아라. 수령은 길어봤자 2년밖에 못하는데 이들은 수십 년 내내 자리를 돌려먹는다. 따라서 세습 및 친족과 함께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창고 관리 업무를 다른 지역의 아전에게 맡기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인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이의명과 박명섭 등은 머리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럴수록 부정부패도 심해졌다. 따라서 정원을 정하고 인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정약용은 또 말했다. 통제없음 때문이다. 아전을 전담 관리할 주무부처가 없어서 지방마다 자기 멋대로 난리를 친다. 따라서 아전 담당 주무부처를 신설하고 규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이익과 안정복은 무능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전의 선출 및 임명은 오직 개인적 관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도 주요 보직은 세습되어 돌아가면서 해먹고 임시보직은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아전도 시험을 통해 임명하고 고과를 지속해서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꾸준히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정약용 외의 다수는 바지 사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관이 아전을 관리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도리어 아전에게 끌려다닌다. 지방관을 중심으로 아전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방관 또한 실무 역량을 기워야 한다. 지식인들의 해법은 아전 그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전에게 보수를 지급하자는 근본적인 해법도 있지만 대체로 통제, 감독 강화를 주장하고 있었죠. 이는 곧 아전이 부패한 것은 통제가 부족한 까닭이라는 말인데 지식인들이 아전이라는 집단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의에는 아전이 부패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수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아전, 즉 중인 계급의 정치 참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각종 규정이 신설되면서 현장의 행정 수요가 나날이 폭발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치는 수신하고 제가 하는 사대부의 역할이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엘리트주의의 벽이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이들은 입권을 암묵적으로 보장받는 존재가 됩니다. 왕도 고위 공무원도 지방관도 지역의 지식인도 백성들도 모두 이들의 부패를 알았지만 관습적으로 법 외 수익으로 받아들이죠. 부패가 발각되어도 감히 쳐낼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들의 부패 요인 중 상당수가 정책의 결함이나 구조적 폐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테면 자비곡을 조성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공명첩은 나중에 가면 말 그대로 개나 소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명첩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면세부였던 것만큼 그 자체로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또한 서울과 지역 사족은 부동산을 독점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백성들은 피 땀 흘려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청나라에서 들여온 각종 사치품을 애용하죠. 고관대작은 현장의 아전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를 쌓고 아전은 고관대작의 비호를 받아 지역의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 구조가 굳건했습니다. 강력한 부패의 사슬이 조선을 휘감은 것이죠. 무엇보다 지방관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했던 조선의 체계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앞서 보았듯 지방관의 업무는 도처에 함정이 매설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아전의 계책에 의지하면 이 과정을 대체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중앙의 지침대로 공명정대학의 일을 처리하는 관료는 벌을 받고 아전의 계책대로 야매와 꼼수로 일관하는 관료는 상을 받는 중대한 모순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방관은 행정능력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에 어두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무는 전적으로 아전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아전에게 뇌물을 주면 환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토로한 오희문의 일화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조선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이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평안도 암행어사 박래겸은 이서들의 부정사례를 직관합니다. 1822년 4월 28일 읍에서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 틈에 섞여 창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앞서 들어간 몇몇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아니 이봐 김선생 쌀이 대체 이게 뭔가 이런 나쁜 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사또는 또 어딨어 당장 사또 나오라고 해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어떻게 이토록 간사한 짓을 한단 말인가 우리 보고 이처럼 질 나쁜 곡식을 어떻게 먹고 버티라는 말인가 그러자 한 아전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님들 진정 좀 하세요. 이 곡식들 전부 선생님들이 지난 가을에 납부하신 거잖아요. 질 나쁜 곡식을 내놓고 받을 때는 질 좋은 곡식으로 받으려 하다니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다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민원을 넣겠다고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만약 지금 이 마당에 암행어사라도 들어와 있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진상을 부리십니까?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한 채 주는 대로 받아 흩어졌다. 심하다. 백성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 상황이 서수일기 중 봄에 질 나쁜 곡식을 내어주고 가을에 질 좋은 곡식으로 받는 것은 대표적인 환곡 운영 부정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항의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서의 대답입니다. 지금 어사가 여기에 있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냐뇨? 이 말은 곧 만약 이 일이 적발되면 백성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공공연한 협박이 됩니다. 아무리 부정사례를 적발하고 처벌해도 그 자리는 곧 전임자와 가까웠던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다시 부정이 일상처럼 행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이윤을 탐하는 것을 부도덕한 행위라 여겼기에 시장을 극도로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상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상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어딘가는 대체로 법의 바깥이었습니다. 그리고 법 바깥이야말로 아전의 주 활약 무대였죠. 자연스럽게 부가 있는 곳에 아전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계적 모순과 연결됩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서의 부패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과 해법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시대 안에 놓인 사람 이었기 때문에 체제 바깥에서 바라볼 능력 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아전에게 보수를 지급하자는 비교적 간단한 대안 조차 실행되지 않은 이유도 체제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고 먹는 한량이 급증해도 절대 사대부에게 장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럼에도 조선은 늘 아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강력한 규제와 처벌만을 부르지렸습니다.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일상화된 부패를 끄집어내어 문제삼는 것은 불필요했습니다. 규제와 처벌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걸린 사람만 재수없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전의 횡령 문제를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대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많이 횡령했으면서 툭하면 파업하겠다 야반도주 하겠다 협박을 해대니 어처구니가 없어 불쌍하기까지 하다. 그냥 너희들 말대로 도망가버려라. 나도 장계를 올려서 사직하면 된다. 군용 및 창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공무원이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방에 들어앉아 너희들이 횡령해간 그 곡식들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공무를 보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셨다. 지역사회 관계망과 이익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서들은 군용미까지 거침없이 횡령했습니다. 당연히 지방관에게 들켰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파워프 잠수를 선언합니다. 처벌할테면 처벌해봐 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아전이 사라지고 나면 텅빈 창고는 결국 지방관 책임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방관이 아전의 횡령을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맙니다. 이에 박지원은 매우 독특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본인이 먼저 파업을 선언합니다. 이것만 봐도 현실에서 지방관과 아전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이 느껴지시나요? 초유의 지방관 파업 사태에 아전들은 적잖이 당황합니다. 이놈의 관지 때려치우면 그만 이라는 박지원의 배짱은 인사평가와 승진에 목을 매던 이전의 지방관들에게 볼 수 없었던 태도였거든요. 무엇보다 박지원이 파업을 하면 아전들에게도 큰일이었습니다. 지방관이 결제해주지 않으면 창고를 운영할 수 없고 그러면 수익도 올릴 수 없었으니까요. 또 지방관은 사표 쓰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지만 남은 아전들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신임 사또 미친 거 아냐? 뒷담화도 적잖이 나눴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횡령한 곡식을 토해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섰다가는 홀로 덤터기를 쓰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박지원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일을 안 했으니 녹봉을 받기가 부끄럽다. 또 텅 빈 창고는 모두가 힘을 합쳐 조금씩 채워가야 한다. 너희들에게만 맡겨두었다가는 절대 창고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또 누가 많이 냈네 쟤는 조금 냈네 하며 싸워댈 것 아니냐. 그러니 일단 나의 작은 녹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서들은 그 말을 듣고 회의를 열어 사또가 미수곡을 자기 돈으로 채웠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우리도 당연히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합의하였고 각자 힘을 합쳐 미수곡을 채워나갔다. 여기에 부유한 백성까지 곡식을 기부하여 몇 달 만에 창고가 모두 채워졌다. 박지원은 이서들에게 있어 횡령은 한탕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탕 해먹은 것이라면 횡령액 반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겠죠. 처벌을 피하는 게 우선일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에게 창고는 곧 꾸준한 수입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한 번 반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관례가 되어 영영 수익 수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아무리 윽박질러도 요지부동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차라리 횡령한 돈을 들고 사라져 다른 곳에 기반을 만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사비를 털어 횡령액을 메우는 전대미문의 사례를 만듭니다. 지방관과 아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지만 신분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함께 일해도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기회를 보장받는 사람은 결국 지방관 이었죠. 아전도 사람인 만큼 더 잘 살고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을 테지요. 실제로 이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개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서양식 문화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한 사람이 이서 계층 이었다는 사실도 이들의 입신양면 욕구가 사대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죠. 그러나 지엄하고 강력한 강상의 도리로 인해 둘은 근본적으로 동상이몽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전들 눈에 지방관은 곧 떠날 사람이자 낙하산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세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일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승진은 지방관 혼자 하니 얼마나 얄미워 보였겠어요. 그런데 박지원은 달랐습니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들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로 바라본 것이죠. 지역을 관리함에 있어 공도 과도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효과는 드라마틱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부유한 백성도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곧 아전의 횡령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득권층과 함께 엮인 구조적 문제였음을 암시합니다. 그 뿌리 깊은 카르테를 움직일 만큼 박지원의 행동에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박지원의 해법 역시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간적인 연대와 공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데는 분명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때부터 악인이어서 부패한 것이 아니었고 적당히 조율하기만 하면 충분히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조선 제재의 문제는 이 역할을 오직 지방관 개인의 역량에만 맡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만학의 근원처럼 여겨졌지만 아저는 누구보다 세계에 기민하게 순응해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장 보통의 행위로 만드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가 사회가 나은 거대한 모순을 현실화하는 손과 발이었죠. 그러나 조선의 모든 복지 정책이 이들의 손과 발을 통해 집행되었다는 것이 복지 혜택이 절실했던 백성들에겐 비극적인 너무나도 비극적인 한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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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